한글자막 by 한효정 탑골GD는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잊혀진 가수를 보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탑골이라는 것은 1990년대 영상, 음악 그리고 또 CF 등을 모아서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인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줄임말이 탑골입니다 그리고 GD는 빅뱅이라는 남성 그룹 아시죠? 그 빅뱅이라는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 권지용 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 지용, 이름이 지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용, 드래곤 해가지고 GD인 것입니다 그래서 탑골GD라는 것은요 바로 이 30년 전에 1900년대 해선같이 등장했던 어떤 가수가 지금 젊은이들이 보니까 지금 GD하고 너무나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패션 센스나 이런 것들, 퍼포먼스나 이런 게 현재의 GD와 굉장히 닮은 꼴이다 해가지고 탑골G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탑골GD라는 30년 전 가수가 바로 재미교포인 양준일 씨입니다 지난해 말 JTBC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찾아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소환하여 출연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 양준일 씨는요 대한민국의 탑스타의 반영에 들어갔어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요즘 대세가 바로 양준일 씨예요 30년 전 그의 이 영상을 본 10대들은요 그 프로그램, JT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원이 100%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음악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힙하게 아주 인기 있게 통할 수 있다라고 100%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30년 전 미국에서 온 에뛰린 얼굴에 한국말이 서툰 청년은요 가증 편견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왼쪽이 30년 전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이 작년 12월 말에 TV쇼에 출연했던 50, 딱 만 50이더라고요 69년생 양준일 씨의 모습입니다 그때 참 에뛰리고 귀여운 모습이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때 에뛰린 얼굴에다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사람들이 기생오래비니, 날라리니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도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싫다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아는 절대 비자를 줄 수 없다고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도장을 안 찍어줘서 결국에는 양준일 씨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방송국 직원의 그 부탁에 선뜻 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2주 동안 식당 서버 일을 비우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 그달 집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살아온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피부색이 다른 미국은 물론이고요 피부색이 같은 자신의 고국에서도 고국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서도 받았을 차별과 편견은요 그 어린 그에게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나라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 아닙니까? 먼저 저 같은 1세, 이민 1세대들은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인 1.5세나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지만 오히려 자기 정체성적인 문제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보니까요 이민자들은요 애나 어른이나 모두모두 수고하고 고생하며 지금까지 애쓰고 버텨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날인데요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덕담으로 대답해 주시죠 탑골 지디처럼 해 뜰 날 옵니다 빨리 해 주세요 탑골 지디처럼 해 뜰 날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양준일 씨처럼요 또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처럼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 라고 나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요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완벽한 성인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로 치자면 몇 살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스테반 집사는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본문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은요 소위 모든 의혹이나 모든 미혹 유혹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자 미혹할 혹자를 써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모든 미혹을 뒤로 하고 40에 이르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과 학식과 문화 전투 예술을 배웠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시작할 때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친모로, 친엄마로부터, 요괴배수로부터 받았던 조기 교육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피부색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성장하는 가운데 봤던 많은 편견과 불합리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이렇게 정체성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는데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지금 우리 이민자들이요 우리 한국 이민사회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인임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곧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시된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그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 이꼴 기독교 하나님 믿는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유대인 이꼴 그냥 유대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유대교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정체성은요 민족적 정체성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돼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강력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 신년 예배 때 우리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 다나와서 인사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이러면서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이 애들이 집에서 가서 계속 그 노래를 차를 타나 밥을 먹으나 예수님이 좋은 걸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댁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시켜봤더니 애들이 한국말로 예수님이 좋은 거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님이 좋은 것만 애들한테 막 시키라고 제가 우리 또 주일학교 교육자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민족적인 정체성 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신앙인 것은 아니에요 신앙 따로 민족성 따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신앙, 교육, 그 다음에 또 민족성 교육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는요 자신의 의지로 애굽인과 히브리인 가운데서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하는 애굽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아까 본 것처럼 믿음의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똑똑한 모세가요 그동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주셨나 나와 똑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노외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히브리 사람인 나는 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이 모든 걸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깊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나에게 이런 혜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다 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조차 모른 채로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모세라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국사람을 모세가 처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발각이 되고요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 범죄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모세에게 벌어졌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는 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16번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종류가 같이 반복될 수는 있는데요 총 16번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뭐뭐 했다, 뭐뭐 봤다, 나갔다 이런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동사의 주어, 주체가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총 16번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총 14번의 그 동사의 주인공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주체예요 특별히 보다라는 히브리 동사 라아라는 동사가 11절, 12절에 3번 등장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리고 끝부분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3번이나 완벽하게 등장을 합니다 모두 모세가 주인이고요, 주체이고요 여기서 모세가 본다라는 라아 한다는 동사의 의미는요 바로 모세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세 자기의 생각으로 봤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고 자기의 생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스대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국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정신적,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였어요 능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생각에도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면 역사를 이루려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바로 지금이 모세의 생각에는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김서택 목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크게 한번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그때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그때가 하나님께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완전하게 사라진 그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완전하게 사라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오히려 어깨에 있는 힘을 털고 빼야 돼요 꽉 쥐어져 있는 주먹을 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는 진짜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요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한 40년 정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못된 히브리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 명백하게 잘못한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이 사람이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죽일라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못된 히브리인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내 생각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로서 죄의 노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아니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은요 앞으로 40년 후에 출애급해서 광야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좀 더 고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한 40년 정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모세는요 이 방법에서도 또 실패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내려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줄 아느냐 칼은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광야로 나가기 전, 도망가기 전 궁중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혈기왕성한 모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타이밍,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아직도 여전히 혈기 충만한 자신만만한 모세가 뇌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러한 자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메시아 증후군에 빠졌지만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아직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투투모스 3세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의고 후처로 얻었던 그드라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은요 히브리인들의 친척인 셈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로맨스는요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어떤 장소입니까? 그렇죠 우물가 항상 썸은요 우물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관연한 딸이 계시거나 아들이 계신 분은 우물가로 자녀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한사랑 우물가 우리 교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여전 역시 모세 역시 그 많은 조상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그리고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남을 가졌던 그 우물가에서 모세 역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의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7명의 딸들이 양을 물먹이러 왔는데 나쁜 목자들이 그녀들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서서 그녀들을 도와주죠 모세는 선천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또 역시 남의 싸움에 엮이게 됩니다 아마도 궁중에서 궁중무술까지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녀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고 양들이 일찍 돌아오자 아버지 루엘은 왜 모세를 그 사람을 두고 왔냐고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모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자기의 장녀인 십보라를 아내로 모세에게 주고 그 둘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바로 아들 게르솜이 태어납니다 게르솜은 히브리어 동사 내쫓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요 그곳에서 객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요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통찰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같은 미디안 족속이지만 자기는 히브리 족속으로서 이방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모세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모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느끼는 이 감정이요 바로 종종 우리 이민자들이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인 것입니다 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그 감정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굉장히 딥한 이런 이방인의 감정을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큰아들은 이제 농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는 꽤 먼 거리에서 농구를 한 번 했어요 시합을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픽업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한 시간 떨어진 거리더라고요 한 시간까지 떨어져서 농구를 안 하고 막 갔어요 갔더니 차를 주차하고 딱 내리니까 어떤 동네이냐면요 차에서 내리는데 소똥 말똥 냄새가 스물스물 주차장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이죠 백인들만 사는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가서 딱 게임을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요 이쪽에는 이쪽 홈팀 그 시골 홈팀은요 완전 100% 백인 그리고 우리 팀 원정팀 어웨이 팀은요 완전 흑인 거기다가 백인 같은 아시안 우리 아들 하나 관중석도 보니까요 저쪽 맞은편 관중에는 그 홈팀의 부모님들 하얀 백인들이 자기네끼리 우아하게 이렇게 아들들 게임 보고 있고요 또 이쪽 우리 팀 우리 어웨이 팀 원정팀의 부모들은 다 흑인 아니겠습니까 거의 흑인들끼리 모여서 그 흑인 특유의 리드미컬한 말과 이런 걸로 흥이 나서 우리 팀이 엄청 이기고 있었거든요 흑인들이 흥이 나서 보여주는 이 상황 가운데 영어도 못해 피부색은 혼자 옐로우야 오직 혼자 저 혼자 동떨어져 앉아서 느끼는 그 묘한 감정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는 흑인 여기는 흑인 저쪽은 백인 딱 한 명 그 넓은 체육관에 딱 한 명 아시안 저 혼자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나 이방인 맞구나 이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도 이집트 애굽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모두가 거부한 이방인인 모세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다 갈 곳 없다 외롭다 자신의 모든 야망과 꿈을 비전을 한때는 내가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이제 광야 같은 이 현실에 그저 순응하며 사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부터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 저의 스승이었던 송병현 교수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시 구약의 대가이시고 제 스승이셨던 유호준 교수님은요 이 부분을 회전문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볼 때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나갈 때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모세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오히려 일은 꼬였고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자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 하나님이 보시자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국기 1장 2절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부분적으로 1장 3파들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2장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23절 25절 3절에 자그마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3절 3절 안에 5번이나 등장해요 또한 모세는요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억압과 압제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80년이 차서야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 큰 고통소리 이렇게 4가지 동사 탄식하다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소리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자 다양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예방주사 맞을 때 반응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우리 넷째는요 5살 때부터인가요 주사를 맞는데 안 울어요 심지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요 한꺼번에 5방을 맞았거든요 절대 안 울더라고요 얼굴이 벌게 져가지고 으흐흑 이러고 절대 안 울더라고요 참 독한 놈이에요 아마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사 맞을 때 꽤 안 울었는데 아 얘는 더 심해요 다섯 살 때부터 안 울어요 그런데 우리 다섯째는요 주사 바늘만 보면 울어요 누가 주사를 더 많이 맞을까요 우리 넷째가 주사를 더 많이 맞아요 쿡 안 울네 쿡 안 울네 쿡 얘는 한 방 맞고 울고 난리 피면 아 이건 다음에 맞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아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양이 찼어요 그들의 네 개의 동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네 개의 동사로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먼저 쉐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카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습니다 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아셨습니다 야다 오늘 본문의 한글 번역은 약간 틀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을 아셨다 그들 속 깊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알았다라는 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깊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자카르 하셨어요 잊어버렸던 게 아니라 비로소 때가 되어서 시간이 차고 모세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가 꽉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강조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자신 만만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볼 때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요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악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비명은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착하라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고통의 시간 역시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Vish belt 이oured 그려주신 상단 utta 그리고 의 고 하나님